오늘 만만에 같이 누워버리는 거야. 아,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주세요. 여세란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갈려져요. 한땐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모습은 꿈이란 거야. 아름다운 꿈이에요. 내 몸을 스쳐간 모든 사람이 차라리 사랑스러워. 그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슬퍼하던 그림자가 내 살 어디인가 비켜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기지, 아직 죽예장이 네네. 행복하게 지내었지. 술을 마시고, 사탕을 낳고, 그리고 결혼도 했겠지. 며칠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했는데, 오늘 편지가 되돌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화에게서 어머니에게는 참. 그래요. 너무 오래 잊었었어요. 내일이 남은 일쯤 엄마도 찾으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잠이 쏟아져요. 자, 교화가 자를 걸 지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눌렀다면, 흔적도 없이 일을 하곤 해요. 떠나야 하니까. 날이 빨가면, 아저씨들 떠나겠죠. 끊을 거야.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